네 홍콩 관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영입니다 네 홍콩에서 내한의 그놈을 상영한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기쁜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빠야 아빠 당신 아들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맞을래? 기억날까 이 ㅆㄱ 반드시 돌아간다 절다 야 너는 맞아? 살 빠졌네 나랑 사귀자 야! 이 엄마를 사랑한다 야 미친 ㅆ! 어차피 우리 군련이야 벌써 둘이 호른 신고까지 한 거야? 뭐? 아빠 내 몸을 훔쳤어 또등이야 경찰 신고해 119 112 하이! 하이! 하이!